객관적이요. 3등. 물걸드를 제외하고 3등. 2등 이상 네. 일단 YSE 팀이랑 먼저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태큰 스트라이크 예선을 건대 그 네덜레나에서 할 때 YS 팀 한테만 졌거든요. 그래서 YSE 팀을 일단 제일 뭐 경계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물걸드 선수한테 졌거든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나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러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러면 연장은 컷킹으로. 연장은 컷킹으로. 자 추가 추가. 자 번더클 나올 거거든요. 아 잡힐. 그리고 대회라는 것 자체 긴장도 하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결승을 먼저 올라가려면 YSE 팀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YSE 팀을 제일 먼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뭐 때려 부시겠다. 그 정도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1인분만 하면 1인분은 아직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보여드려야 결승 가서 우승도 노려보지 않을까 개인 개인적으로 이제 한 명 한 명씩 다 무서운 게 저쪽 다른 팀에 또 외과 선수가 있고 외과 선수는 잊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만난다면 근데 과연 재선까지 올까요. 저희가 선봉 싸움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쿠단수님이 올킬 도 여러 번 하시고 정말 기세가 높으시거든요 올리고 있지만 맞습니다. 가야죠. 끝났어요. 끝났어요. 4타라서 끝났어요. 쉽지 마세요. 없는 거. 그래. 전부 들어가면서 구나스 올킬 동체 시력이라니까 반응이나 패턴이나 또 공격하는 타이밍도 정말 강력해요. 그래서 쿠단스 선수를 먼저 기선제압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는 최고의 성공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레버를 잡을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꼬꼬마님인데요. 잘 상대할 수 있을지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절대 호락호락하게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좀 뭐랄까 감정 기복이 심한데 감정이 이렇게 딱 기분이 좋으면 그걸 어떻게든 표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한테 관심 받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런 나의 기쁨을 남들한테 알리고 기쁨을 공유하고 싶다. 여러분 나를 보고 많이 웃어줘요. 이런 느낌으로 행복의 전도사가 되고자 해서 그런 세리머니를 준비했습니다. 제일 경계된 팀이라면 당연히 일단 무자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VSL에서 제가 졌어요. 사실 제가 대회에서 만나는 것 중에는 처음 졌는 것 같거든요. 그분에게 다시 이제 4강에서 만나고 결승에서도 확실히 잘하면 만날 수도 있겠죠. 그때를 기다리고 있고 저는 일단은 확실히 게임적으로 넘어서고 싶은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깨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이번 경우는 사실 누가 올라올지 모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나머지 다른 조의 두 팀까지 다 공약을 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게 변수가 될 것 같고 방송 대회에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고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게 처음이에요. 처음 올라온 4강인 만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변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제 생에 오래 남을 그런 좋은 추억 간직하고 싶습니다. 저희 일단 팀워크가 너무 좋고 팀원들끼리 소통도 잘 되고 있고 이 상태로 이제 상황까지 왔으니까 결승이 코앞잖아요. 추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다다음주에 오기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 올라온 것 자체가 일단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올라올 팀이 아닌데 올라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원맨 팀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는 다 저 때문인 것 같고 제가 더 노력해서 결승까지 한번 노려보게끔 건대 예산에서 잡았던 것처럼 무시하신 팀을 이번에도 한번 잡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팀 응원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런저런 대회에서 딱히 입상은 항상 해왔지만 우승은 해왔던 게 좀 예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승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목표도 있고 그래서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도 요즘에는 사실 예전에는 우승을 바랐다지만 요즘에는 그냥 나오는 것만으로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게이머로서 제일 중요한 건 입상이기도 하지만 우승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테크앤스트라이크에서는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